xsfm입니다. p o d e r a 놀이터에서는 활동성 있게 격식 있는 자리에는 얌전하게 어디에도 어울리는 내 아이의 편안함 프라하 이동건 씨는 말이에요 본인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주 사연을 보내셨지만 안녕하십니까 강변북로 한가운데에서 데스메탈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들려주었던 이동건입니다 그동안 업무가 밀리는 바람에 사연을 보낼 타이밍도 놓치고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아 훅이 늦게 썼다고? 네 괜찮아요 이 사연에 대해서는 딱히 훅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만 고 고 고 하 her 두구두구비비비쿵 아잉땡 진짜 에서 땡땡이라는 두음절의 욕설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음악도 음악이지만 저는 그 적나라한 욕설도 부끄러웠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이 손해사 종사분들은 보험노동자들은 불빡 보면서 욕 듣는 게 일일 겁니다. 언제 욕하나 보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욕하나 보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욕을 다 들었을 테니까 별거 아니었을 것이다. 후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랑 같은 날에 방송된 용산에서 CD라이터를 구매하셨던 분의 사연을 듣고 과거의 일이 생각나 글을 보내봅니다. 과거 장르예요. 어찌 보면 이건 사연이라기보다 이제는 사라질 장소에 대한 아카이브의 성격이 강할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인천의 서쪽 끝에 위치한 동인천역은 인천분들에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인천역의 어원이 뭐죠?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동인천역은. 동인천역이 동쪽에 있지 않아요? 서해에 붙어 있잖아요. 서인천역이에요. 왜 동인천역이라 부르는가. 인천을 기준으로 동쪽일 수 있는 거잖아. 동서울역 같은 거. 그렇다면 그 기준을 잡은 사람이 생각하는 인천은 강화도랑 옹진군이에요. 아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 메인랜드에 사는 인천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서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거 왜 동인천이라고 부르냐. 나를 기준으로 해라. 그렇죠. 강화도의 뱃사람들의 기준은 인고 동쪽에 가면 동인천역이 나온다고. 과거의 그 주변 상권은 매우 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에디터가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월미도의 동쪽이에요. 나머지 모든 인천의 서쪽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동인천이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왜 동인천인지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월미도의 동인천. 월미도의 동쪽. 월미도가 진짜 인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10대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10대 때 지었나 보지. 디스코 팡팡 타면서 동쪽으로 가면 동인천 얘기 나온다고. 과거의 그 주변 상권이 매우 큰 지역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그걸 한 번 본 적이 있죠. 지금은 없어진 인천백화점도 있었고요. 지금도 주변에 신포시장도 크게 있고. 만두로 유명하죠. 네. 지하상가도 꽤 크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옛날처럼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아니죠. 이 동인천역의 북쪽 방향에는 일명 양키시장이라고 불리우던 송현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곧 재개발되어 사라질 곳입니다. 그렇군요. 왜 이곳이 양키시장이라고 불리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과 관련이 있겠죠. 다만 근처 월미도의 월미산에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꽤 오래 주둔했다고 합니다. 월미산 가보면 매가 더 좋은 동상 있죠. 그렇군요. 네. 아마 이곳에서 흘러나오던 구제 의류나 군복 군납제품 같은 걸 팔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워낙 없는 게 없던 요지경 같은 곳이라 제 친구 말로는 아마 여기서 LSD도 팔았을 거라고 농담으로 말하더군요. 지금은 옛날 양주라든가 하는 술이나 그 밖에 잡다는 걸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저 국제시장이나 이런 곳처럼. 네. 요즘은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가짜 의류. 가짜 의류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비싼 브랜드를 쫓아야 되는 거잖아요. 개념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때 그런 가짜 의류 파는 곳에 가면 292514 이렇게 쓰여요. 플러스 1이죠. 또 보세요. 아니 그 왜. 그거 되게 그때 유명했던. 가짜 의류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모르세요? 그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292514. 알죠. 알죠. 서태지 씨도 많이. 서태지 씨. 아니었나요? 송승헌 씨 뭐 이런 분들이 그 광고로 이제 데뷔하신 분들 아니면 소지석 씨라든지 송승헌 씨라든지. 막 숫자 하나 틀린 가짜 의류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게스트 뭐 이런 거요. 게스트.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있고 그럼. 그렇죠. 가우스 이런 거. 가우스. 아직 토요일에 등교를 하던 중고등 학생들은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이곳으로 교복 바지나 치마를 가져가. 학생들. 아저씨 오통이요. 아저씨 육반이요. 를 외치며 바지통을 줄여 세미바지라 불리는 쫄바지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오통은 뭐고 육반은 뭔 거지? 오통. 이게 모르겠어요? 에디터 알아요? 수치를 말하는 거겠죠? 5 정도로 줄여달라는 거. 그다음에 육반은 6.5를 말하는 거겠죠? 저는 한자리 숫자로 무슨 옷 사이즈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몰라요. 아니 이런 단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줄인 그 통에 대한 거. 네. 바지 밑통입니다. 밑통의 그 수치를 말하는 거. 아. 아랫단이요? 네. 보통 5나 6반이면 피가 안 통해요. 그럼 그거는 절단할 때 쓰는 건가 봐요? 5나 6반이면 옆트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너만에선 피가 안 통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선을 했으면 옆트임을 안 하실 거고. 엄청 빡센 동네였다는 거죠. 아. 그 말 그대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다. 간지의 기준이. 피가 안 통할 만큼은 해야 멋있는 동네. 그 막 애들 양말 벗으면 발이 퍼럭고. 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시며. 선생님. 니들이 루이 14세냐 이 X끼들아. 뭐 그 앞에 뒤에 왕들도 다들 그렇게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그 귀족이나 왕급 되는 남자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런 바지. 스타킹에다가. 그때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피 안 통해. 피가 안 통했겠네요. 6반으로 해오거라. 너무 크다. 친사형. 뭐야 그게. 아. 잘못 저 수선에 오면. 여유있게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며. 프랑스 대혁명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죠. 피가 안 통한. 이런 유행 따위. 왕실에서부터 나온 이런 유행. 서민의 삶을. 서민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된다. 트렌드를 뒤엎는 과정이었다. 그렇구나. 민주주의의 탄생은. 왕을 잡아다가 일단 바지부터 벗겨. 옆트임을. 못 견디겠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옆트임을 하고 이렇게 정정기를 이렇게. 갑자기 피통하면. 혓바닥 위에. 피통하면. 나이대로. 나이대로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한 다음에. 바지를 옆트임을 하고 정정기를. 그럼 죽기 전에 시원해하고. 귀족들이. 하며 교과서에 나온. 스타킹을 입은 태양왕의 그림을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단순히 옷 수선소가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시에 인천의 중고교생들은 이곳을 찾았을까요. 예를 들어 양키시장에서 만원짜리 자켓을 사서 이 수선소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저씨 라코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 수선소 아저씨는 재봉틀로 악어 그림 패치를 오바로크 해주십니다. 땡땡 스테를. 몇천원짜리 트리닝을 사다가. 아저씨 해땡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아저씨는 무지개 모양의 곡선과. 그 아래 HEAD를 절묘하게 재봉틀로 주기 해주시죠. 아. 아예 브랜드 제품으로 만들어준다. 뭔가를 이렇게 패치를 사다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진짜 오바로크를 그대로 쳐. 대단한 기술자들이 모여 계신 거군요. 그래서 브랜드로 만든다. 아니 아저씨는 말이에요. 오바로크 하면 군대밖에 몰라요. 그냥 이 훈련 하나 받으면 이 오바로크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어를 붙여준다. 야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마치 군장점에서 전투복에 이름 쳐주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악어는 악어 그림 패치를 오바로크 쳐줬다고 하니까 패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무지개 모양의 곡선과 아래 HEAD는 글자니까 그냥 이렇게 그걸 했나 봐.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옷도 몇천 원 수준으로 엄청 싸게 파는데 그걸 유명 메이커로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그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신기해하곤 있지만 사실 엄연히 말해서 불법 행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랄까 미화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게 참 시절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가짜 시장이 예전에는 필수처럼 여겨지고 그랬었어요.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네. 지금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네. 창세기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남시 미사리도 아니고 가평군 미사리도 결코 아닌 불벼락이 쏟아지는 소돔에서 도망쳐 나올 때 롯의 아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신의 경고를 어겨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요. 이 양키 시장에서 저희끼리의 철칙 중 하나 역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같은 서울지방 사람들은 용산이나 이태원에서 경험하는. 아까 국제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뒤를 돌아본 순간 눈을 마주친 호객군 형 혹은 누님에게 잡혀가 물건을 강매당하거나 으슥한 곳으로가 삥을 뜯기게 됩니다. 이건 인천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삥. 왜? 삥 많이 뜯기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 낙원상가가 가서도 많이. 장사해야 되는데 삥까지는 안 뜯. 아니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종류의. 전업 크리미널. 어쨌든 뭐랄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그것을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고요. 네. 그거를 하러 돈을 가져온 애들을 삥을 뜨는 애들도 있는 거죠. 와 낙원은 너무하다. 음악하는 놈들이 돈이 어딨다고. 왜? 저기 신지사이저 사러 온 애들 돈을 많이 갖고 와요. 그 당시에. 딴 데 가서 하지. 세상에. 낙원은. 시장은 매우 좁고 사람도 많아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철칙은 워낙 유명해서 양키 시장을 자주 찾는 학생들은 딱 자기가 살 물건 혹은 가야 할 가게를 사전에 정하고 주변에 무슨 일이 터지든 말든 간에 오로지 직진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는 그 시디라이터 사용과 비슷합니다. 네네. 그러자 이 호객군 형 누님들은 아주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 중 하나는 교복에 오바로크 쳐진 명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헐. 가만있자. 요즘도 명찰 이름 있나요? 요즘에는 오바로크가 쳐져있진 않은 것 같고 뛰었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옷핀이었는데 떼면 혼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뗀다는 건 학생주임으로부터 신분을 숨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화가 덜 됐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놀이터에서 제 아이랑 놀고 있을 때 이름을 물어볼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어보면 가끔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 있어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유퀴즈가 이런 데서도 유재석 씨가 인터뷰하려고 이름 물어봤더니 그건 개인정보로 말씀드릴 수가 없애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친구도. 이게 구체화되어야 문제를 알 수 있는 게 어릴 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내 왼쪽 가슴을 보고 내 이름을 부를 때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화가 안 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땐 그랬어요. 뒤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는데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제가 나온 고등학교와 같이 일부 학교는 명찰이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레 방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견뎌내고 앞으로만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어느 학교 교복인지 알아본 형 누나는 그 학교에 교가를 부릅니다. 평소 애교심이 넘쳐나는 학생이었거나 혹은 어떤 미친놈이지라고 생각하고 뒤를 본 사람은 여기서 잡혀갑니다. 뒤돌아보면 컨택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지만 돌아봤자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거는 하나 알아요. 제가 초중고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겁나 불량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마음이 착했죠. 불량한 친구답게. 걔의 방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 스무 살 넘어서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자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감이 없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바로 가서 어깨동물을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더군요. 응응응. 그럼 형이 오늘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호객군에게 잡히고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호객형. 너 뭐 사러 왔어? 나. 저 워커 사러 왔어요. 신발 가게가 아닌 옷가게임을 알아본 뒤. 아. 음. 나 여기 안 간다. 음. 호객형. 음. 그래 알았어. 하면서 놔줍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돌아갈 때 다시 잡습니다. 호객형. 너 워커 산다고 했지? 보여줘봐. 근데 그 상황에서 워커가 없다. 아. 그러면 그 가게에서 옷을 사게끔 만듭니다. 야 이렇게 옷가게 점원이 어떤 도덕률을 적용하면서 거짓말을 했으니 사야 한다. 아. 이런 것을 자극하는군요. 요즘 말로 인사검증이라고 하죠.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니까요. 장모님과 상관없다고 하지 마라. 야 이 정도로. 근데 진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기가 날로 발전한다. 뭐 이러긴 하지만. 계속해서 뭐랄까. 지능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거는 여전했군요. 옛날에는 그런 게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마음이 동하느냐를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보통 이런 압박 면접 방식을 선택하죠. 사람이 대처를 못하게 만들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어른이 되니까 이거는 아직 청소년기를 보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를 먹으니까 다른 방식의 호객에 붙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우리한테 뭘 사게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아까 이주연 씨 보내신 것처럼. 새로 생긴 동네에 사신다. 그러면 병원 하나에 약국이 10개가 붙어있는 이상한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약국이 병원에 비해 너무 많을 때. 혹에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같은 어른들을 상대로. 그거는 양키시장 같지 않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패션을 많이. 젊은 양반들의 패션 소비를 많이 하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호객을 하는가. 혹은 강매를 하는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그럼 무땡사에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것도 많이 없을 것 같네요. 무땡사는 손님한테 무섭게 안 하고. 가맹점한테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너 일로 와봐.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40% 내놔. 수수료가 비싼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시대에 대해서는 최근에 휴식대학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했었죠. 그래요? 뭡니까? 동대문에서 이제.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 호객과 삥이 일원화되어 있는 현장인데. 그러니까 강매죠. 퓨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진짜로 삥을 뜨는 경우는 사실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호객군이 거의 삥 뜯듯이 강매를 시키는 건데. 그렇죠. 돈이 없다 그러면은 현금 인출기까지 같이 가서. 맞아요. 맞아요. 돈을 뽑아서 구매를 시키는 것까지가 한 과정이었죠. 게다가 더 만만해 보이면은 가격을. 물건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르기도 할 거고. 그러면 진짜로 삥과의 퓨전이네요. 이해됩니다. 진짜 신기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기 싫었고. 웬만하면은 그냥 동대문 특히 동대문 저희 시절에.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식대학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냥 뭐 거절을 하는 게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중하게 한다고 해서 정중하게 끝난 일도 아니고. 뭐 아니요. 좀 보고 올게요. 그러면 보고 왜 안 왔어. 그러면 진짜 그런 식이니까. 말꼴이 자꾸 늘어지는 거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만만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이 웃음니? 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웃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깡패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마음속에 있던 깡패의 순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또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구조가 횡행했는데도 법적인 제재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클린 작업들이 좀 있었죠. 절대 호객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정치의 순기능 중에 하나죠. 그걸 커트해낼 수 있는 의회가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많이 거기가 한 시대가 끝났죠. 그렇죠? 이게 뭐 서울지방으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런 호객이 너무 심하다. 그럼 용산구의회에서 달려오고. 그 혼나면. 시정지리에서 구정지리에서 혼나면. 부청장이 또 나가고. 그런 식입니다. 요즘은 적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발생한 동인천역 앞에 있던 인현동 화재 참사와 더불어 구월동 부평역 등으로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고 인천백화점도 경영상의 의로 폐점하면서 동인천역의 상권은 점차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었고 최근에는 인천역 주변의 월미도, 차이나타운, 송월동, 동아마을과 같은 관광지와 함께 묶여 구도심 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사는 사람들은 안 가는데 오히려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가는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네. 월미도에 가서 얘기합니다. 야, 인천 애들은 저러고 노는구나. 그리하여 모든 서울 혹은 경기도 사람들이 가서 집 빼고 다 인천 사람인 줄 압니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또. 그 시절에 형, 누나들도 그 영업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이때 호객형이었던 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떤 고백.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네.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라는 것을 고백할 용자를.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까 고백해주세요. 네네. 이동건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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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